배우 진선규 씨가 첫 단독 주연작 카운트를 선보입니다. 카운트는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지만 지금은 평범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시헌이 방안기 가득한 학생들과 복싱부를 이끌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진선규 씨는 꽉 붙잡고 싶은 영화였다고 말했습니다. 영화 속 배경이 자신의 고향인 진해인데다 체육교사는 배우가 되기 전 자신이 꿈꿨던 직업이라는데요. 또 동료와 가족,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영화는 내 영화다 싶었다고 합니다. 단독 주연작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오나라 씨 등 동료 배우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